오, 맛있는 냄새 뭐야,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소고기, 소고기. 어머, 이거 봐. 하나 온다 했잖아.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고향의 끝이다. 와, 진짜. 몸에 좋다는 건 다 있네. 와, 이건 무분별한 모양인데, 이거? 이거 몰랐어, 이렇게. 그려야지. 대단한데? 사이즈가? 와, 좋아하는 거 다 나왔어. 와, 맛있겠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먹지,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 세월아한테 얘기 좀 해줘 봐. 근데 뭐부터 먹고 자식은 없어. 왜냐면 다 삐져. 아, 다 삐지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 이렇게 먹어야 돼. 아, 일단 장어부터 먹어야 돼. 같이 먹을게요, 같이 먹으시죠. 그렇지. 오리지널 한 번 먹어봐. 오리지널 한 번 먹어봅시다. 뭔가 이게. 진짜 쫄깃쫄깃해. 얘가 거의 뭐, 안 거꾸로 올라갔어, 얘는. 장어를요? 연어랑 헷갈리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그 정도로 약간 힘이 좋아. 아, 좋네. 내가 저거 진짜 먹고 싶어하는데. 형, 어때요, 양념? 양념 어때요? 응, 근데 양념이. 너무 맛있어. 너무 어떻게 맛있어요? 제가 좀 맡아볼 수 있을까요, 냄새를? 얘, 양은 찬다. 삼계탕도 먹으면. 삼계탕을 어디로 먹어야 되자, 달? 다리, 다리. 다리 딱 그 만화처럼 들어줘. 아, 영아리 같다. 만화처럼 든 다음에 소금 살짝 툭 찍어가지고. 와. 허벅지깐.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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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맛있겠다. 뼈만 쏙 발라줘. 뼈만 쏙. 뜨거워요? 어? 진짜. 와, 맛있겠다. 와, 맛있어. 왜 이렇게 담백하지? 담백하고. 몇 먹으려고. 아, 일단 이거 당연히. 야. 이제 한우 좀 먹어야 되지 않아? 이제 굴판 타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살짝만 치케가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고기가 무슨 회 같아요, 회. 이거부터. 뭐부터 먹어야 돼? 아니, 다 살치라. 이거 새우살이래. 새우살. 와. 와. 고기는 뭐. 응. 그게 있나, 그냥. 어. 이 냄새는 나 등에서 나는 거 같은데, 어쩐. 자립금 하나 한번 맞춰줘. 야. 고생 핫팩을 가르쳤네. 자립금 하고 있죠? 네. 등심, 등심. 여기도 맛있네. 꽃등심이에요. 한 돈이네요. 네. 와, 냄새. 와. 지금 먹어보고. 와, 냄새. 바로 와. 미치겠다. 조금, 조금. 조금. 냄새 맡아, 냄새 맡아 줄게. 이것이 성공. 와, 씨. 녹겠다, 이면서. 와, 종민이 형. 표정으로. 나는 소금도 안 찍어? 나는, 나는 소금도 안 찍어? 저건 녹는 표정인데? 입에서 녹는 표정? 이 맛이야. 와. 말이 필요 없다. 음. 아니, 이렇게 삼정세트로 나올 줄 몰랐지. 화났지. 세 분도 보양식 드셔야죠. 네. 감사합니다. 원기 회복을 돕는 평창의 대표 먹거리. 오. 넣어주세요. 와. 나원도 감자 아니야. 여름 감자가 열을 식혀주고. 비타민C랑 칼륨이 풍부하대요. 아, 큰일 쏘야겠다. 어휴, 맛있네. 아휴, 잠나. 엄청 달지. 맛있다. 진짜 달아. 이제 많이 올려야겠다, 안 되겠다. 이제 진짜 갑니다. 감자는 어때요? 감자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근데 하나가 부족하긴 해. 뭐 김치를 싼다거나, 뭐 그리면 좋을 것 같은 느낌? 아휴, 저거. 맛있게 먹을 수 있어? 한 입씩 그래도 싹, 싹, 싹 해서? 다닐 수 없어. 그럼. 다닐 수 없어. 아니, 그럼. 먹어봤어? 아니요. 얘가 새우 싸니까. 지금 말하고 있을 그게 아니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신다는데. 얘다. 얘야. 얘다. 얘.